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여권에서는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당대표가 울산을 방문했고 야권에서는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후보가 울산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조직이 울산에 만들어졌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곧 울산에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의 민심을 얻기 위한 주요 인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서 여권 대선주자 지지 조직들이 잇따라 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신복지 울산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신복지 울산 포럼은 3만 명 가입을 목표로 지지세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무총리 재직 당시 추진했던 울산의 맑은 물 확보와 방구대 안각화 보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문댐 물의 상당한 부분을 울산 시민께 제공하면서 울산은 사연댐 수위를 낮춰서 반구대 안각화를 살리는 그런 내용의 MOU였습니다 이것이 구체화돼서 곧 합의될 것입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이 울산에서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유니스트 청년창업기업 대표들과 창업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주요 당직자,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울산이 다가오는 산업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일자리 부분의 고용 형태 변화에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공업이 살아있고 일자리가 살아있는 울산이라고는 하지만 다가오는 변화에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산업이 설치해가는 다른 지방과의 다를 껴 접는 그런 결론을 맞을 수도 모릅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의 제안을 윤 전 총장이 수락했으며 방문은 전당대회 이후인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울산 방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들과 당대표 도전자들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하면서 울산이 정치적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근로자 2명이 질식사안 고려아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특별감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별감독은 2주가량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고용노동부 부산지청은 사고 작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추가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작업 중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국과수 등이 참여하는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으며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부실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 최우선 경영에 나섭니다 현대중공업은 사내에 3중 위험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안전관리기술 도입과 협력사 안전관리비 지원 등에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까지 안전전담 인력을 현재보다 20% 이상 늘리고 안전분야 투자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업계 최초로 사내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은 고귀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최우선 원칙이 전사에 자리잡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주군 의회가 신고리 4호기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수원 세울원자력본부 관계자들은 어제 울주군 의회를 방문해 신고리 4호기 1발전소 터빈홀 화재사고 경위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된 설비는 제작사로 이동해 해체해야 하는 등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타원전 자재를 사용해 복구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의원들은 이번 원전 화재로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낸 뒤에 타원전 자재 사용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울산시가 밤 10시 이후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음주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행정조치 발령 전 150에서 200마대가량이 나오던 쓰레기 수거량이 70마대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4일부터 태화강 국가정원 전 구역에 대해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제한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 61호를 발령했으며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계도와 홍보,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명소를 택시를 타고 관광할 수 있는 관광택시 울주 있다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발대식은 관광택시 기사단 12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친절 서비스와 안전 운행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 출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관광택시 울주 있다는 대형 13인승 2대를 포함해 모두 12대로 운영되며 울산이 아닌 타지역 관광객의 6개 여행코스 중 1개를 지정해 예약하면 중형 택시 기준 하루 기본 4시간 관광을 4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선호 울주군수가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에서 코로나19 대응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군수는 전국 최초로 전군민 긴급재난지원금과 레벨 D 보호복 수급난 당시 울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방제 방호복을 전국 의료현장에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으로 친환경식 재료 판로를 잃은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한 친환경식 재료 꾸러미 사업과 주민과의 대화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비대면으로 지속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열린 울산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부족 문제와 관련 특혜 시비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은 연간 247만 톤 전국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은 양이지만 처리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앞으로 최대 6년 안에 사용량이 고갈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신규 매립장을 짓는 과정에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각종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회 정례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서희웅 시의원은 산업 폐기물 시설 건립에 울산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민관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송철호 시장은 현재 공론화 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협의체라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산업 폐기물 매립 시설의 장기적인 로드맨 및 공론화 방안 등이 완성이 되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서희원은 증설화가를 받자마자 매립장을 매물로 내놓은 폐기물 처리 업체 코엔텍 사례를 들어 현재 추진 중인 고려하연 매립장도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고려하연 매립장의 경우 코엔텍 상황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고려하연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원산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상 자가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영업 목적의 운영은 불가능하므로 코엔텍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에 연계 도로망 확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고우근 의원은 다운 2지구와 구라지구, 선바위지구 등의 3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택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통망은 국도 24호선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는 대체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택지지구 조성에 교통대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북구에 추진 중인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완충 녹지 등을 포함해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에는 사업 내용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중재를 통해 임시 등산론을 확보했다며 투명한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또한 어제 열린 울산시의회 제222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5분 자유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손종학 실원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타 지자체에 의존하는 맑은 물 패러다임을 탈피해서 물 절약에 나설 것을 주장했고 장윤호 실원은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안에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김미영 의원은 울산의 민주화 관련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김성록 의원은 40, 50세대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이상옥 의원은 쉼터 확충 등 태화강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울산 선바위지구 내 농지가 지난달 진행된 전국 법원 경매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경매 물건은 울주군 범서읍 이발리 소재 농지 771제곱미터로 전국에서 67명이 응찰해 감정가를 웃도는 1억 9,149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까지 제출해야 하는데도 정부의 공공택지직으로 지정되면서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렸다고 지지옥션은 분석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실시해오던 공로연수 제도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태철 울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어제 올 하반기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의 공로연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공로연수 제도를 6급 이하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 장은호 시의원도 서면 질문을 통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울산반 6급 이하 공무원을 공로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구청이 오는 7월 개원을 앞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대리할 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수탁 협약을 맺은 세나 요양병원은 산부인과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로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전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은 호계동 1원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달 공사를 마쳤습니다 울산시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응급과 행정 입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의 조현병과 분열 망상장애에서 기분장애 일부까지 확대되며 외래치료 시 진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80% 이하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울산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천, 타천, 출마 예상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중량급 인사 출마 여부가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자천, 타천 물망에 오른 내년 울산 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는 8명가량 우선 진보 성향인 노우키 울산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유력합니다 노우 교육감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 진영에서 해직됐다 복직된 정교조 전국위원장 출신 권정호 교사도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교조의 합법노조 지휘 회복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보수와 중도 진영에서도 자천, 타천 출마 예상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석기 전 교육감과 박흥수 전 울산교육청 교육국장이 다시 출마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성걸 전 울산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보수 진영 단일화 뜻을 비추며 출마를 계획하고 있고 구강열 울산대 명예교수도 지난해 9월 민주당 당적을 정례하는 등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권호영 전 시의원과 장평규 전 교사도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아직 1년이 남아 출마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보수 후보가 난립할 경우 진보 진영에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권 전 위원장이 출마를 굳힌다면 노 교육감과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울산 시민의 표심이 다시 한번 진보성량 교육수장에게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보수나 중도 후보를 새로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분산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나섭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에 잠재된 전력 수요 관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 충전과 수소 충전 등 모든 분산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플랫폼 구축은 울산시가 주관하며 SK가스와 SKDND 한국과학정보기술연구원과 울산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민간 등 64억 원이 투입되며 온실가스 5,144톤 감축과 2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울주 영원푸드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울주 영원푸드마켓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등 관내 저소득계층 500세대를 대상으로 매달 3만 원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을 6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영원푸드마켓은 공동모금의 울주군 나눔천사 계좌 지정기탁금으로 운영되며 선정된 세대는 관내 울주 푸드뱅크 마켓을 방문해 매장에 진열된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하향에 따라 오늘부터 교육청 소속 4개 공공도서관의 자료실과 자유연람실 좌석수를 50%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식욕청은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부분 개관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독서문화 행사 등은 비대면이나 상황에 맞게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욕청은 울산 지역에서 사우나, 유흥시설 등을 통한 연쇄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돼 도서관 이용좌석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해 운영했습니다 울산시가 이달부터 건축공사장 안전의식 재고를 위해 스스로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합니다 스스로 안전점검의 날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해소해 안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실시되며 상주감리 대상인 건축공사장 108곳이 대상입니다 울산시는 조기 정착을 위해 매월 행사 당일 홍보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한 곳을 지정해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이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오는 20일까지 반구, 복산, 중앙동 등을 중심으로 내년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단독주택과 상업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의 자부담은 단독주택 기준으로 태양광 설치비 461만원 가운데 93만원과 태양열 설치비 610만원 가운데 108만원 등 전체 설치비의 20% 정도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ㅎㅎㅎ 그래서 오늘 고맙습니다